성관위가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전자증거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거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 범죄를 은폐할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이제 호도하는 겁니다. usb 사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 국민들을 아주 디지털 컴맹 아주 그냥 가분계죠. 가죄 붕어 개구리 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이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이미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싹 다 지워버렸는데요. 2년에 한 번 겨우 투표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1년에 거의 2년에 한 번 쓰고 분류를 할 노트북을 한 번 썼다고 해서 분류, 정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차 한 번 타고 전체 정비해야 된다. 차를 한 번만 타고 정비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계는 쓸모가 없는 기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중앙선관위의 범죄 행각이다. 신이 내렸다는 거죠. 신 내려가지고 그냥 투표지 분류기를 정비해야 된다. 4.2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지 분류기 정비사업이라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일단 조슈아 님이 지금 ppt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한마디만 덧붙이면 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성관위가 변론기일이었나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본 이미지를 현재 삭제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혹시 놓치셨는지 모르겠 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난해 10월 이야기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관위가 이번 올해 사이 4월 15일 재판 말고 그 전에 재판에서 성관위가 이제 이 원본 이미지들을 삭제 중입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증거인멸 중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미디어윤님 얘기하신 분류기 정비사업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그 누구도 모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버를 외장하드에 뭔가 백업을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드를 준비했는지 이런 상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 즉각 강제 수사를 해야만이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검찰이 지금 때를 이렇게 수사를 한 게 때가 있는데요. 지나가버리고 나면 수사해봤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를 일인데 노트북에 아직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자기 집이 백업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구리 성관위에 질문을 해보니까 그 이미지 usb 파일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 그 서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으니 아마 이제 그 뭐지 조충열 기자님이 같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냥 책상 서랍 안 해. 제가 직접 관악청사 안에 들어가서 관악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죠. 거기 들어갔을 때도 보면 서버 관리도 엉망진창이었고요. 실제로 usb나 노트북 관리도 외부 usb 노트북 관리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할 능력이나 있나 오히려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 그냥 상실된 집단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부정인지 보안이 엉망진창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모호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 모호하게 가는 형태 그러니까 보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예 개방을 한 상태로 거의 뭐 이 서버를 출입을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에 만든 이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범죄를 발각이 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작이 아니냐 모 유튜브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실선거는 있어도 부정선거는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주 그 선관위의 변명과 약점들이 계속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제 노다지 금광을 캐는 그런 기분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선관위가 이제 인천연수굴의 검증조서의 내용에 본 내용이 뭐 선관위가 썼는지 법원이 썼는지 아니면 선관위랑 법원이 같이 얘기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원본 삭제에 대한 내용인데 원본이라는 말이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참 교묘하게 잘도 썼다 싶어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썼거든요. 검은색으로 썼고 이 빨간색은 실제의 의미입니다. 아니면 이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말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 생성이 되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본이라는 말이 없죠.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컴퓨터에서 원본이 생성 및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선관위는 분류기가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 기계가 주체고 컴퓨터는 보조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메인 장비고요. 분류기에 있는 기계나 스캐너 이거는 부속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생성은 어디서 하느냐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리고 원본 저장은 어디서 하느냐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써 노트북이 메인 작업을 하지 않는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조직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이 메인인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지금 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류기 안에 usb 허브 장치가 들어 있어요. 아예 메인보드에. 그걸 제가 확인했고요. 4포트짜리 usb 2.0 메인 포트 칩이 박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냥 바로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스캐너. 안에 스캐너도 하나 들어있었죠. hgc3000이라고 한틀 시스템이 개발한 스캐너가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이미지 광학 장치인데. 그래서 결국은 lg그램 노트북에 이렇게 분류기를 통과하면 거기에 원본 이미지가 lg그램 노트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저장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봤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인식이 되냐면 노트북이 서랍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노트북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장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서 이 분류기랑 연결을 할 때 어떤 장비로 인식을 하냐면 스캐너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캐너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스캐너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 이 표가 어디로 보내질지를 결정을 하는 모터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일부 기능이 포함이 된 스캐너다. 스캐너입니다. 노트북에선 스캐너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노트북에 어떤 걸 사진이라든지 문서 같은 걸 스캔을 할 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스캔을 했지 스캐너가 스캔을 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모든 파일이 저장돼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노트북이 핵심이고 조작도 거의 노트북이 메인으로 됐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usb에 저장 후 컴퓨터의 이미지 파일은 삭제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상당히 숨기기 위해서 말을 바꾼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usb에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 후 복사하는 순간 바로 사본이 됩니다. usb에 원본을 노트북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 후에 컴퓨터의 원본은 삭제 및 증거인멸을 하였고 여기서 삭제와 증거인멸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근데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추가했느냐 이제 저들의 범죄 행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실상은 이런 겁니다. 원본은 지우고 사본만 남겨놨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usb에 저장된 자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위변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아마도 이것이 원본과 다름없으니 믿어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믿어달라. 근데 사실상 동일성을 입증한 로그 파일과 해시 파일은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고의.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야 그거 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증거를 확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두 개의 사진 두 개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천연수굴의 재검표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4.7 보궐선거 때 찍은 건데 아마 4.15 총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복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왼쪽 거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bs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이 폴더 안에 왼쪽에 있는 이 폴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투표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로그 파일이 있고요. 투표지 분류기 기기 노트북의 로그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로그 파일도 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해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가렸는데요. 여기 해시 파일이 밑에 있습니다. 해시 파일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복사를 하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표 현장에서는 여기 이제 개표 현장에서는 abs라는 폴더를 하나만 복사했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복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 전체 폴더 하나를 통치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다 복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표 현장에서는 로그 파일 해시 파일 싹 다 이미지까지 다 그대로 복사를 했다.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이미 usb 외장화되어 저장한 것은 사본은 사본이 돼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슈아 님이 말씀하는 거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해 가지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4.7 보궐선거에서는 현장에서 usb로 다 담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 재검표 현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아주 소수의 조슈아 씨 표현을 하면 한 5%의 정보만 usb에 담더라 이렇게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이게 뭐 용량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크기는 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안에 투표지 이미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 파일들이 여기에 있는 이 투표지 이미지가 진짜이다. 진실성을 그리고 원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파일들이 다른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입찰을 받을 때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원본이 확실하다. 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것들 다 파일 같이 생성한다는 게 당연히 기본 요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그때 인천연수궐 재검표 때 제출한 usb는 아주 싸구려 usb에 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한 번 더 복사해온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추정에는 아마 99% 추정하기로는 이미지 파일만 복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재검표할 때 재검표가 다 끝나고요. 이미지를 다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할 때 개표현장처럼 전체 폴더를 복사한 게 아니라 전체 폴더 안에 이 abs 이런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 하나만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이미지 대조를 안 했지만 만약에 이미지 대조를 한다면 이미 제출된 우리는 이제 위변조본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제출한 사본하고 재검표할 때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볼 때 같은 이미지가 붙어야지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잘한 파일들이 있으면 이 파일들의 용도는 뭐냐 대법관이 물어볼다든지 원고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와 이미지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가짜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일미로 일부러 이미지만 복사하는 것을 그때 공개적으로 보여줬다. 일부러.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뜯어보면요. 스캐너하고 노트북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떻게 스캔 이미지 투표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1차 이미지를 먼저 하나 받아들입니다. 컴퓨터가 1차. 그러니까 1차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1차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를 위해서 2차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6.28 재검표 현장에서 본 4.15 부정선거 그러니까 4.15 총선의 이미지라고 한 USB의 이미지는 150에서 한 200 dpi밖에 되지 않는 2차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차례 변형이 된 거죠. 이미 아주 큰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처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다시 작게 만들어서 2차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2차 이미지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다든지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1차 이미지 원본 그러니까 적어도 한 600 dpi 정도 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 노트북에 담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있다면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런 어떤 변형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지 원본을 대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이런 원본 그러니까 1차 이미지는 전부 내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투표지 분류기 안에 들어있던 이 스캐너 그러니까 hgc3000이라고 하는 스캐너는 아주 고속의 위조지폐 분별을 하기 위한 스캐너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150에서 200 dpi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문가 반면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 변조본을 감히 대법원의 증거용으로 제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굳힐 수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부정선관을 안 했다.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다면 원본 파일을 제출해서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와 투표지를 대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고 아주 조악한 이미 2차 이미지 해상도로 굉장히 떨어진 그 이미지를 확대해버리면 이렇게 원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법정에 제출하는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한 거고요. 아마 우리 실자들도 알 거예요. 사진의 해상도가 이렇게 낮으면 확대를 하면 얼굴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이미지는 확대를 하더라도 그 깨끗한 이미지가 그대로거든요. 그럼 뭐 고해상도 이미지인 그런 원본을 제출하면 다 죽는데 제출하겠습니까? 네. 먼지까지도 보이게 되죠.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로그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로그는 각 투표지 분류기별로 어떤 동, 어떤 투표소에 몇 표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 표를 분석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그리고 각 그 이미지에 대해서 뭐 몇 표 정도는 몇 번 후보로 갔고 몇 번 후보로 몇 표 정도는 미분류표로 갔고 이런 식으로의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제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복사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내놔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그리고 당일투표에 대해서 전체의 숫자의 수량에 맞게 다 가져와라. 이게 뭐 대단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마다 usb 하나 정도면 되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또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이게 투표지 이미지에 대해서 원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추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건의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은 어제 이동환 변호사의 설명을 하면 전자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소위 총선의 당락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실물투표지보다도 스캔된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법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데이터인데 그거를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법규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그다음에 내부 규정인 그런 편남, 사무편남도 위반했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내규라든지 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본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숨겨야 될 것이 너무나 절박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다시 또 말씀하시죠.